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원금이자를 감면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이 최대 90%에서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촉진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세계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진공과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 감면 제도로 최근 3년간 약 4만 2천 건, 5천7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기지원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당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기관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상환 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에서 100% 감면하며, 특히 기부에서는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합니다. ESTB 뉴스 나정훈입니다.